이번에는 게임을 하는 편이예요. 직접 가져오신 거야? 푸는 바람에 너머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. 내건데 지금 눈에 의욕은 왜 이렇게 잘해? 결전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개별인 거네? 개별인 거네? 자 이걸 괜히 너희와 있는 것 같아 나는 뭐 협력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 가볼까? 아 가볼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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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나 방송에 빠져나갔다고! 아 그때 수영장에서 진짜 쎘어요 자 화이팅! 화이팅! 아! 아! 아들은 명을 받듯이요 형 영목 일으킬 거죠 또 아 진짜! 어! 어 진짜 다시 꼭 나와야 될 것 같아 진짜 밤새는 못할 거야 아하 아하 야 신곡이네 가자 우리는 먹으러 가자 너라서 좋아 야 이거 재밌어요! 고난을 가질 1등을 가질 아 그냥 안돼 어. 그. 아하 아하 고기야 야 미안해 앉으라고 에니 같이 할게 아니 앉아 아 뭐라고 이렇게 감동했어 어 왜 이렇게 우거워 내일 내일 방송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꼭 시청해주시고 저희는 아님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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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안 떨어졌어 우와 안 떨어졌어 저기야 어쩔 수 없어 덮어주세요 저기야 미안하다 제 2차 황자의 황자의 활 속이